준비되는 가수는 역시 선수 딸자님이 초대한 전대 가수님 방조원 가수님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장미가 곧나게도 청춘이 곧나게도 시들면 다시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나 혼자 외워 없어 온 이 세상 말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애플!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장미가 곧나게도 청춘이 곧나게도 시들면 다시는 우리에게도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만약에 당신이 가신다면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한 명의 영사님 꼭 한 명의 영사를 즐거워주죠 한 명의 영사를